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뭐 앞에서부터 하면 원달러 환율 흐름 다 맞췄죠? 자 여기서 상방 1350원 돌파 못해요. 다시 1270원, 다시 1320원, 다시 1250원 못 가요. 1350원 터치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내려와요. 그 다음 이제는 어떻게 되냐? 외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이 있고요. 둘째 라인은 하락파동이에요. 그냥도 하락파동.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올라가도 두들겨 맞는 거죠? 그러면 답 나왔죠. 그죠? 지수는 원달러 환율의 기준으로 보면 단기 눌림이나 기간 조정은 있지만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빠지면서 차트상 빠지면서 1270원을 다시 테스트할 것이고 코스피 지수는 2650원을 다시 위로 올리고 2700원을 터치하는 모습이 결국엔 나온다. 그게 시간이 언제냐? 10월이냐? 11월이냐? 12월이냐? 12월이면 2900원까지는 갈 것 같고 2900원도 보고 있거든요. 연말은. 그러니까 지금 흐름에서는 상방 포즈션을 어떻게 잘해야 되고 코스닥은 2차전지 섹터 에코프로가 이제 빠지기 시작했는데 걔가 저점을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코스닥이 지수 890에서 지지선을 구축할 것이냐? 아니면 그 다음 레인지는 870까지 급락이 나올 것이냐? 심지어는 850도 깨는 거 아니야?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이냐? 그거는 에코프로에 달려있어요. 그거는 계속 체크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 2100라인 때 2023년 7월 8월에 27800을 향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한 전문가는 일단 제도권은 모르겠지만 제아에서는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2668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2650 이상에서는 인버스를 본다고 했어요. 2700은 지금 당장 못 간다고 분명히 제가 시왕관을 설명드렸고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면 2700은 다시 가긴 갈 거예요. 아셨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코스피 지수는 원달러 환율 방향성으로 이게 전부예요. 시장의 방향성의 경우의 수에 가장 큰 점수를 갖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으로 보면 지금 당장은 2700, 800 막 돌파하는 흐름이 안 나오지만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의 차트 파동 에너지상 결국에는 지수는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코스닥은 2차전지 섹터로 인해서 에코프로 비행과 LNF는 충분히 가격 조정이 들어섰지만 기간 조정 장세에서 옆으로 갈 것이고 반등했다가 또 두들겨 맞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대장 에코프로는 고점 대비해서 50% 하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깨 맞추는 80만원 이탈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80만원을 이탈한 이후에 다시 160만원 가는 흐름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3년 기다리면 되지라는 막연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큰 부를 이룰 수는 없다. 잔잔한 부도 지금은 이룰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랜드 강웅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